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정신나간 미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솔직히 주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그런게 있잖아. 너무 리얼하고 잘 짜여져 있으면 그게 오히려 주작이고 어머 미쳤어 이거 주작이야 싶으면 그게 오히려 찐짜라는거 이 사연도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.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. 제목 우리 회사 40대 초반 여자 상사가 내 남친 사진을 보더니 눈깔이 확 돌아가지고 당장 양보해 나한테 줘 이러면서 미친 협박을 해요. 장난하나 이 아줌마 집에 가서 거울이나 봐. 원제 내 남친의 사진만 보고 자기한테 양보하라는 상사 제목 그대로입니다. 저희 회사 직장 상사가 제 휴대폰 뒷면에 붙어있는 남친의 사진만 보고 자기한테 양보를 하라고 하네. 일단 저는 30대 초반 여자고 여기 이직해온 지 몇 달 안 된 상태고요. 이 여자 42살에 내 또래 남자들 즉 1990년부터 95년생들 중에 자기랑 결혼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봐라. 이딴 소리를 하길래 아니 나랑 지랑 얼마나 친하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. 미친 거 아니야? 참고로 이스니는 경력직으로 이전을 한 것 같아요. 여하튼 내 주변에 그딴 거 당연히 있을 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대해놓고 실망을 하네. 아니 도대체 이게 실망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. 제정신이야? 몇 살 차이야 이게? 여하튼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미친 건지 뭔지 절대 포기를 안 해. 뭐? 꽁꽁 씨 주변 친구들 중에 남자가 없다고? 아니 노력은 해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? 그래 좋아 그럼 네 남친 형제들이나 아니면 남친의 친구들 좀 알아봐라. 이러더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. 제 폰 뒤에 붙어있던 남친 사진을 보고 나서는 눈깔이 제대로 쳐돌았나 봐. 이 남자는 내 거니까 너는 이제 양보하고 물러서라. 이랄지. 이거 믿기 힘든 거라는 거 잘 알아요. 근데 내 목숨 걸고 말하는 거다. 100% 진짜라고. 나도 당황스러워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고 100% 진담이라는 거야. 왜? 거절했더니 협박까지 해요. 막 가만 안 둘 거라고. 그래서 이 거지같은 행포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미 사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다 이야기했습니다. 뭐 조만간 짤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. 아래에 제가 사진 첨부했는데요. 이게 오늘 제가 인사팀 면접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이 여자랑 따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야. 사진 한번 보실게요. 그리고 내 진짜 살다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보는 거거든. 듣지도 못했어요.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. 남미세도 병인 것 같아. 아 그리고 내 아이디 회사명 비공개의 경우 이게 예전 직장 메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전 직장 사람들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볼까 싶어 가린 겁니다. 아시겠죠? 이거는 처음에 양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. 김대리 남친도 참 어리석네. 돈도 없고 어린애. 볼 거라고는 얼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애가 뭐 좋다고 이런 애랑 계속 만나고 결혼까지 한다는 건지 나 정말 모르겠다. 외모 입바봤자 한때고 사람의 성격과 재력은 평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남자친구 만나다가 또래 만난다고 언젠가 떠나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거거든. 빅조처럼 야 빅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죠. 빅조처럼 함께 해줄 수 있다고 전해줘. 내가 회사를 나가면 정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분은 의중지인이네. 한때 감정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꽁들이가 좀 떠나줘. 나한테 넘기라고 네 남친. 인정하기 싫겠지만 나랑 그분은 서로를 위해 태어난 거고 서로를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혼기가 꽉 차고 한 바퀴가 돌돌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던 거라고.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고 결국 그 사람한테 진심인 사랑에 잡힐 거니까 내 사랑에 너 같은 애송이는 열 번을 고쳐주고도 이런 거 모를까 절대로 알리가 없지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인사팀 얘기 끝나고 즉 통보가 들어가고 난 뒤에 주고받은 것 같아요. 야 너 예전에 나한테 당하고 그만둔 김 대리 이야기 못 들었나봐. 이게 겁도 없이 이렇게 찌르고 있네. 야 너 내 말 무시하고 다른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가냐. 네 남친 달라고 너 꺼지라고. 너 안경 잘 쓰고 다녀라. 담뱃불 못 섭지. 이게 무슨 말일까요. 설마 담뱃방울 놔버리겠다. 그런 협박입니까. 미치겠네. 참고로 이 빨간 주리스님이다. 뭐야. 이게 주작이 아니라 정말 진짜라고. 주작일 수가 없잖아. 누가 이런 유치한 주작을 해요. 와 레전드다. 달달달달달. 나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심장도 벌렁거리고 미치겠어요. 참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오지게 많네. 아니 뭐 이딴 황당한 싸구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다 있대. 주작 아니야. 네이토온이 아직 있구나. 회사 메신저 없는 데서 저거 많이 써요. 협력사 갈 때마다 저런 거 쓰는 거 많이 봤거든. 뭐 이거는 뭐 별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. 그리고 이것을 본 다른 사이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. 댓글 1번.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이거 주작이라고 믿자고요. 이 세상에 저런 미친 사람이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. 2번. 글쎄 이거 주작 아닐걸. 나는 진짜라고 믿어요. 왜 내 친구가 내 썸남을 보자마자 반했다고 하더니 나한테 막 울면서 야 너 사귀지 말고 나한테 양보해줘. 이러면서 빌었다니까. 아우 그지같은 년. 그때만 해도 나랑 베프였다고 니미를. 3번. 단어 하나하나가 주작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인데 주작을 저렇게 대놓고 멍청하게 한다는 거. 이것도 말이 안 되고. 와 이거 뭐냐. 아 되게 혼란스럽네. 4번. 보통 사람은 이 정도 미친 주작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. 절대로 우리 같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. 즉 뭐다. 이거는 진짜다. 5번. 원래부터 늘 저러던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안 그러다 갑자기 저러는 거면 정신병 온 거예요.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조현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병 초기에 딱 저런 반응을 보였거든. 진짜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. 6번. 저거 조현병 초기 맞아요. 나 아는 애가 조현병 걸렸을 때 딱 저랬거든.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오지게 걸고 담뱃불 무섭지 이런 딱 이런 이상한 소리. 논리에도 안 맞고 맥락에도 안 맞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. 7번. 주작이 아니라면 이건 진짜 정신병이죠. 상식 수준에서 놀라운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아득히 뛰어넘은 거야. 레알 정신병이지. 아마 머릿속에선 이미 그 쓴이 남친이랑 결혼을 했다 생각할 거고 바람난 여자. 즉 쓴이를 심판하려고 칼 들고 올까봐 무섭다니까. 덜덜덜덜덜. 8번. 근데 빅조가 뭐야? 뭐 포켓몬 같은 건가? 그게 뭐냐면 암수가 한 몸이 돼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상상 속에 나오는 새예요. 보통 상대방이 자기의 천생연분임을 비유할 때 많이들 쓰죠. 제가 알기로 이 새가 날개가 아마 한쪽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두 암수가 하나로 붙어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고요. 9번. 글이 너무 오바스러우니까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진짜 저런 보인다. 달달달달달. 저도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죠. 주작이다 아니다. 근데 제 나름 추리를 해보면 이런 주작을 할 거면 이렇게 맞춤법을 이런 식으로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정리를 한다든지 좀 하겠지 너무 보이잖아. 그 성격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까지 계산을 한 거라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. 아무튼 이게 진짜라는 경우에 경화에 갑자기 병이 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이게 댓글에 나온 것처럼 그 조현병이라는 게 멀쩡하게 살다가 나이를 먹고 갑자기 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. 아무튼 뭐가 됐든 절대 정상이 아니니까 조심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어쩌겠어요.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. 그러잖아 내 주변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진짜 짜증 나겠다. 쓰니 불쌍해.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